저기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껑정색 저기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배경화면 저기요 죄송한데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요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기원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강아지야 감사합니다.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영천히 저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저 폰이 없는데요? 일도 왔어요 폰이 없었네요 그때의 감정이 달리고 왔어요 혹시 배경화면이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열두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